터란드 안녕하십니까 끌레티비티스탄티비아 그럼 그렇게 당대로 첫번째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그델 테란드 테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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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델 테란드 아 집착하자 영상 하나만 뽑고 자자 그러면 이티야 딱 영상 하나만 하나만 뽑고 자자 하나만 많이도 필요없어 하나만 적으로 하나만 적으로 딱 이번 이번 테란분 딱 이겨가지고 딱 이 찍!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쭉! 찍! 쭉! 찍! 쭉! 아이고 아이고 돌아오지마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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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산레방이 어떤 운영이고 어떤 빌드를 갈지 모르겠는데 산레방이 제가 지금 테돌이를 테돌이가 아닌 그 시즈탱크 색깔을 봤는데 노란색이었거든요? 쭉! 에스라는 뜻이거든 에스를 찍었었던가 에스거나 둘 중 하나인거 같애 그래서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하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거의 비슷해요 그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 지구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하시네요 휠 아이고 채검넴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태검넴 오늘은 제가 멘탈이 나가서 딱 깔끔하게 끝나는 날은 제가 딱 깔끔하게 딱 깔끔하게 딱 깔끔하게 끝내는데 아 이게 참 멘탈 패배 나가고 그죠? 그러면은 잠을 못 자요 제가 어차피 누워봤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게임을 하게 되네요 아이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토레 망치질님 안녕하세요 망치질 좀 해보셨나보네요 제 위치 발견 위치가 아니라 하려고 왔구요 제 위치 발견 아 멘탈 회복 미션 한번 아아 주시면 저에 감사하죠 이번격이 끝나면 그러면은 호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로로 아 팩토리어 뭐여? 보여줘 팩토리어 가스는 캐고 있어 제 생일은 19일입니다 가슴 벅찬 내일을 섭하 19일 19일 지금 18일 이에요 악 끄 팬티 보내주고 싶지 팬티 샀어 임마 샀어 내 팬티 내 팬티 구매했어 내 팬티 구매했어 예스얼 레디카솔 마데카솔 구매했어 내 팬티 구매했어 상대방 상대방 테라니 되게 잘하실 것 같아서 긴장 좀 할게요 뭘까? 럴커 일꾼 한개당 500원? 럴커 일꾼 한개당 500원? 어 잠깐 사람이 왜 멀티라고 했지? 드랍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럴커 일꾼 한개당 500원? 럴커 일꾼 한개당 500원? 빌드에 방향을 정했는데 일단 사내방이 어? 글쎄요? 왜 아무것도 없지? 다같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 다같이 답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는 답을 찾기위해서 공격을 하는거에요 뭘까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해보는거에요 그럼 이제 사례방이 반응이 오겠지 아 나 이거였는데 공격하지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거고 아싸 공격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거에요 이런거지 그냥 선볼리압 뒤에 두뇌 구독감사합니다 구독감사합니다 왜 자꾸 임무소만 해됩 아 Pepper 갑자기 마인어온 신기한 사람이 아니 여기까지 마인을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시작된 사람이 마라의 아이돌 대변에 마라의 마약 왕 사라지 마약 왕 왕 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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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4 4 4 2 4 4 이 sure 아 아 아 N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많이 잡았다. 예상도 못했는데 진짜 많이 잡아. 이거 또 들어볼까봐 데뷔를 해야 될 것 같거든. 왜냐면 지금 나오는 게 시원치 않다라는 일이. 진짜 많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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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 대단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월컬 굉장히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맞다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그 과일에 되는 것일 나 나야 그래서 소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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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타를 섞어주는 거는 엄청 큰 의미가 없진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방이 지금 저렇게 멀처를 센터를 나가서 마인을 심고 센터를 부여잡는 플레이가 결국 멀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 싸움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거를 애초에 막은 거고. 여차하면 저렇게 뚫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타스크 보자마자 사내방이 어쩔 수 없지. 정말 어쩔 수 없이 터렛을 늘려야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손해죠. 상대방을 불치아픈 상황으로 치다줍니다. 설명을chae다. 구경제업을 정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는가? 방해에게 강해치는 성장에 이 중간의 음료들은 그 때 이 중간은 이 중간의 음료들이 이 중간의 음료들은 이 윌료들은 이 윌료들은 이 중간을 여기에서 이렇게 막아냈어요. 아멘 아멘 버티고 버티고 버텨 제가 자원을 박힐 때까지만 버티면 되죠 여기 많이 버티면 뭐해 이거 이거 못둘거든 이거 봐붙해 오르랑 데리랑 다 노력해 막 던져 그러다가 도대체 왜 재고가 안된거지 자원을 많이 먹어 자원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오르랑 가정하던데 뭘 봤나? 아직도 안 잤어? 어이C 월폴 좀 만들까요? 미션을 조금 더 해보죠 영원히 올게요 알았음 아스쿨 에이 전원링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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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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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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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하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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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아 와아 오 잠깐만 잠깐만! 와... 오... 진짜... 내가 생각해 상대방 진짜 S였던 것 같은데? 와, 갑자기... 와, 갑자기 잘하네. 와, 잠깐만요. 아니, 야, 윈도우 창... 검색, 검색 지금 바로 나오나요? 스타로그 맞나? 아니, 이씨... 와... 뭐지? 와, 뭐지? 이거 맞나? ETT, 러브, TET네. 아, 제가 이겼어. 제가... 그 상대방 저기 밀리면은 12시도 밀리기 때문에 제가 이긴 건데... 잠깐만요. 아니, 이거 어떻게 봐? 어떻게 보는 거지? 경기대역. 소킷 브레이커. 저거죠. 아니네? 근데 왜 노란색 테두리였지? 비슷한 사람인데? 아니, 근데 후반에 운영하는 게... 되게 잘하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초반까지는... 내가 그렇게 럴커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상황이 나왔고? 내가 좀 논 것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 어, 근데... 멀티 이어가는 플레이가... 상당하던데...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잘못하면 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집중해가지고 게임한 거거든요? 스펙... 벌처였는데... 예, 안 통했고... 차라리 멀티 했고... 그래서 멀티 한 거 아니까... 드랍을 통해서... 연체하겠다. 딱 맞물려가지고... 정말 잘 들어왔고... 이 앞맞아... 잠깐만, 이거... 세야되잖아? 잠깐, 다시 세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마당에 있는 건 앞마당 킬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 이걸로 하나 잡았다. 인정? 이거부터 세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 밑에 거는 나중에 죽으니까... 하나... 플러스... 잠깐만, 이 오기 전에 몇 킬이야? 아이씨 이걸... 이렇게 넘겨야돼? 하나... 하나였는데... 3킬이니까... 2킬 빼고... 여기서 2킬 빼면 되거든... 2킬 빼고... 아, 잠깐만... 죽는 것까지 세야되는구나... 아이씨... 10이래... 10이래... 지금 힘 후원 3만원 감사합니다. 이건 못 세 것 같아요. 오후 재미있게 받습니다. 킬!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저는 세다가 살짝... 살짝 좀 힘들었는데... 어... 마무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잡아서... 아, 근데 상대방이 생각보다 사람이... 초반에는 못했다. 갑자기 후반에 잘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 힘들어. 아, 그 정도 잡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못 미쳤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40마리 정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 그래도 이번 경기... 해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후반에 잘해서 깜짝 놀랐지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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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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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